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7월 16일 현재 17시 25분입니다. 저희는 이곳 그 무코 등대 마을 논골길 중간에 있는 열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이제 뭐 아시겠지만 1박 2일 촬영지로도 또 유명하지만 무코 시내 야경을 가장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펜션 상태나 이런 크기로 규모로 봐서는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곳 길에서 전체를 봐도 무코 시내를 내려다보고 항고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좋은 데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비가 오는 와중에 이쪽에 잠깐 들려서 먼저 사전 탐사 의미를 두고 이곳에 왔습니다. 전면에 이쪽에 쭉 보이는 게 아마 그 덕장인가 싶은데 그 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상당히 흐린 상태에서 저 멀리 지금 손끝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 무코 등대인데 저쪽으로 통해서 저희가 한번 올라와 볼 끼고 논골길은 총 4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저쪽 뭉대 등대 쪽으로 1길 2길 3길 4길 쪽인데 저희가 4길 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지금 2길하고 3길 사이 중간에 한번 갔다가 오면서 이곳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이동을 하면서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